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재밌는 내용을 보여드릴 겁니다. 다들 걸스데이 해리님과 류준열 씨를 알고 계실 겁니다.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알 거고 이번에 류준열 씨가 한소희 씨와 사귄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말할 건 누가 뭘 사귀고 어쩌고 그런 말 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꺼낸 게 아니죠. 해리, 류준열, 한소희 연애하는 거 아무 쓰잘데기 없다 생각하고 관심도 없었는데 여자들의 반응 중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해리랑 류준열 8년이나 사귀었구나 덜덜 해리의 젊은 시절은 다 가져가고 22살이던 해리는 30살이 되어버렸네 라는 노처녀 아주머니들의 절절한 쉴드가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쉽게 다른 여자 만날 남자를 위해 8년이나 만난 거야. 진짜 인생 아깝다 라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발언들이 보이시나요? 류준열 씨가 해리 씨를 올드보이 마냥 가둬놓고 사육을 했나요? 아니면 8년간 어디 드라마 예능 영화 방송 나오지 말라고 가스라이팅을 했나요? 의사결정 가능한 성인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8년간 서로가 만난 건데 우리 한국 여자들은 해리가 8년간 손해봤다라는 논리를 들고 와서 류준열 씨를 개패듯 패는 모습이 어이없지 않나요? 여시들 솔직히 여자는 40살부터 시작 아니야? 남자는 40 넘으면 고추에서 쉰내 풀풀 나서 썩어버리는데 여자는 40 넘어도 매력 넘치는 게 팩트야. 여자는 40 넘으면 기품이라는 게 생기는데 한남은 늑다리 틀레밖에 안 나. 여자는 40살이 되면 관록이 쌓여서 인생 지혜 넘치는 지성인 보스가 되는데 남자는 열등하게 고추도 안 서게 됨. 이라고 말하며 여자는 와인이라 40부터다 30부터다라고 말하는 게 한국 여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여성들 이론대로라면 아직 다 익지도 않은 시퍼런 떨분감을 류준열 씨가 8년간 자리근감으로 숙성시켜준 건데 왜 이 지랄을 하는 걸까요? 여자는 와인이라 30부터다 40부터다라고 주장하는 한국 여성들의 발언들이 전부 한심한 개소리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황금 같은 20대를 다 투자했더니 남자가 가버렸다고 황망해하는 아줌마들. 언제나 아가리로는 여자 와인론에 의해 여자는 30이어도 앞길 창창하다 말했는데 실제로는 그 말 모두 거짓말이고 여자들도 여자의 20대가 가장 아름답고 빛나던 시기였다는 걸 안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대 시기를 함께 보낸 류준열 씨가 결혼 안 하고 다른 여자 만나니까 저 지랄 발작을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 피우는 거죠. 우리 한국 여자들 류준열 씨를 향해 악플 1614개를 작성 중이신데 해리의 20대 전부를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헤어지냐 라는 말만 하는 우리 여성들의 한 맺힌 분노가 보이시죠? 인간은 분노를 할 때 자신이 결핍된 부분을 투영하여 분노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학력에 불만인 사람은 욕할 때 빡대가리 중졸 고졸 지잡 같은 단어를 자주 섞는 것처럼 우리 여성들은 자신이 남성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한 그 부분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다른 여자 만날 남자를 위해 8년이나 만난 거야. 진짜 인생 아깝다. 라면서 류준열 씨를 향해 욕하는 거죠. 그렇게 20대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렇게 가장 아름답고 소중할 때 클럽 가서 벌리지 말고 결혼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실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여자만 손해본다는 저 발언을 통해서 여자는 시간이 갈수록 결혼 시장에서 쓸모가 없어지고 남자는 시간이 갈수록 결혼 시장에서 인기 있어진다는 남자와 일론의 여성들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린 사실 사랑은 같이 했지만 여자만 손해본다는 한심한 피해망상 속 숨겨진 여성들의 진심을 알아봤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맛있는 백다방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혜리님 인생 걱정하지 말고 결혼도 못하고 늙어가는 본인 인생 걱정이나 하세요. 아줌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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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